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셀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구두나 딱딱한 신발 많이 신습니다. 근데 발바닥에 무리하게 압박을 가다 보니까 구둔사이나 티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신발을 신음으로써 발바닥에 구둔사이나 티눈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입자분께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레이저나 냉동이나 전기소작소이나 아니면 메스로 정말 칼로 쬐가지고 안에 근육층까지 같이 도려내는 경우 모두 다 병원비가 나옵니다. 실소에서 당연하게 병원비가 의료 발생이 되면 병원비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2009년도나 10년도 때 질병수습이 혹은 피부질환수습이 이 특약을 많이들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독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암진담금이나 짜잘한 특약을 많이 통합해서 가입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질병수습이나 피부질환수습이가 많이 가입을 했을 때였습니다. 질병수습이 같은 경우는 약관상 어떻게 되었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 절단이나 절제 등 문구가 있으며 보장이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약관에요. 그런데 흡입 천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모르는 FC들이나 아니면 가입자분께서는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이 손해보험 수술비보다 보장보험이 더 넓은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반대입니다. 생명보험의 수술비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1종에서 3종 예전보험은요. 지금은 1종에서 5종까지 나눠져서 보상이 됩니다. 딱딱딱 정해진 해당 특약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는 어떤 코드를 막론하고 절단이나 절제 문구만 있으면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물론 손해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이나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는 보상이 지금도 아직 안됩니다. 물론 치즈 같은 경우는 치료수술비라고 해서 따로 특약이 있긴 하죠. 이 두 부분들은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이거 외에는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가 절단, 절제 문구만 있으면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가 더 폭넓은 거죠. 그런데 티눈 같은 경우는 질병코드가 L84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수술비는 코드를 안 본다고요. 티눈으로 인해서 절단이나 절제 문구만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티눈 같은 경우는요. 치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요즘 통증이 별로 없는 냉동치료, 아니면 전기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가장 많이 들을 하죠. 물론 여기에 정말 칼로 쬐는 메스로에 인해서 정말 하는 절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가장 아프고요. 병원비도 비싸고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요즘엔 때가 거의 이런 부분들 안하고 냉동이나 전기소작술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질병수술비에 인해서 절단이나 절제 문구만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메스로 인해서 절제나 문구나 절단 문구를 써주긴 하는데요. 그런데 냉동이나 전기소작술이나 레이저는 절단이나 절제 문구를 의사님께서 안 써주세요. 이 문구는요. 그래서 발바닥에 굳은 사이나 치는으로 인해서 정말 안에까지 메스로 인해서 도려내면 절제라는 문구를 써주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츠화제나 M사나 K사 이럴 때 피부 질환수술비가 따로 있습니다. M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도 있고요. 그리고 K사에서는 3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는 메스로 인해서 어떤 절제, 티눈으로 인해서 절제라는 문구를 써주면 질병수술비가 나오고요. 피부 질환수술비가 나옵니다. 제 한 가지 예로 제 고객중에 M사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피부 질환수술비랑 질병수술비 합쳐서 130만원씩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매월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티눈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보장이 나오나 이렇게 좀 아이러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티눈은 당연히 수술이 아니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냉동이나 레이저도 요즘에 시술인데요. 수술로 간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M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고객들은 냉동이나 전기소작소이나 레이저로 인해서 질병수술비와 피부 질환수술비가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H사나 K사도 나오는 회사가 많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선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칼로 무식하게 쬐가지고 하는 면은 무조건 질병수술비나 피부 질환수술비는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또 보험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이나 레이저 혹은 전기소작소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티눈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눈은 냉동이나 레이저 혹은 전기소작소를 가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은 피부과나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예요. 그런데 정말 메스로 인해서 정말 칼로 도려낸 경우 있죠. 피부, 티눈 안에 뿌리까지 도려낸 경우는 절제를 해주긴 해줘요. 그런데 이건 정형외과에서 말고요. 피부과에서는 이건 안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프고 솔직히 진짜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것만 보험금을 준다고 그러고 이 세 가지는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9년 가입자부터 지금까지 냉동치료나 레이저 혹은 전기소작소를 위해서 보험금을 여태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개 회사들은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매수를 위해서 절제만 보상이 된다고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냉동으로 절제, 레이저로 절제, 전기소작소로 절제 문구를 써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문구가 틀리고 이 절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피부조직을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랑 해당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칼로 쬐야지만 절대나 절단 문구를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약관에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둥글둥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여기서 주근깨나 기미, 어떤 미용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됐으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냉동이나 레이저, 전기소작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메스로 인해서 절제만 해야지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냉동이나 레이저나 전기소작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이런 문구가 없으면 또 물론 냉동이나 레이저나 전기소작소는 보상을 질병수습이나 피부질환수습에서 해줍니다. 이런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법원 판례상 작성자,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이해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건 법원 판례상 있는데요. 이걸 흔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자 혹은 고객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판례상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계약자 혹은 소비자한테 거의 다 승소하고 이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에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거의 그렇게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덜어 가입자나 고객분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냉동치료로 제거했다, 레이저로 제거했다, 전기소약소로 제거했다, 혹은 절제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보상을 원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많이 해줬는데 이 근래에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3개는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수습인은요. 좀 전에 제가 약간의 말씀드린 대로 절제나 절단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질병코드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티눈으로 절제를 하였습니다. 진단서를 제가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피부질환수습비를 받기 위해서 L84, 피부질환수습비는요. L00부터 질병코드가 L99까지입니다. 티눈은 L84고요. 그런데 절제나 절단 문구를 제가 티눈으로 해서 받아냈어요. 진단서를. 받아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도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딴 걸 또 달라고 하죠. 어떤 거죠? 진료비 상세내역서. 혹은 진료기록지죠. 진료기록지나 진료비 상세내역서나 아니면 수술 상세내역서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티눈이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코드를 혹시 아시냐고. 그러면은 피부과에서는 거의 본인들은 그거에 수술코드나 질병코드를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질병코드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죠. 보상을 해주려고. 자기네도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려고요. 그런데 냉동이나 전기소작이나 혹은 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저는요. 수술코드가 N0143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거는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티눈 제거술입니다. 수술코드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코드는 뭐냐면요. N0143만 해준대요. N0144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근층심부포함입니다. 근층심부포함. 그래서 제 고객이 티눈으로 냉동을 하든 전기소작스로 하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기서 의사님께서는 N0143을 써줬어요. 그래서 혹시 N0144 안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뿌리까지 절제나 근층심부포함.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근육 뿌리까지 도려내야 이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코드요. 그런데 이거는 정형외과에서 해주는 거지. 피부과에서는 이 코드를 절대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저희가 티눈으로 티눈도 피부잖아요. 굳은살. 그런데 피부과에 가면은 보상을 안 해줘요. 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 병원비가 저렴해요. 이거는 아프기도 하고 병원비도 비싸고요. 그런데 이건 정형외과에서 해주는데요. 보험사에서 그냥 꼼수에 쓴 겁니다.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절제 근층심부포함은 수습이로 질병수습이나 피부질환 수습에 주는데 위에 N0143은 안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거술이고 이거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N0143으로 보험금 받은 사람 제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고객분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M사 그리고 H사 그리고 K사 이렇게 3개가 거의 안 주는데요. M사가 그전에는 원래 잘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H사가 주고 M사가 손해율이 워낙 높다는 이유로 잘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혼으로 인해서 피부과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냉동, 전기, 레이저는 시술을 하시면 질병수습이나 피부질환 수습을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걸로 해서 의료행위를 발생이 됐으면 일단은 보험금을 한번 청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심사자는 주고 어떤 심사자는 안 주더라고요.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참 좀 어떤 정확하게 약관이 해석이 참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클랭 걸면은 주는 회사도 있고요. 처음만 안 주고 두 번째부터는 주겠습니다. 이런 단발성으로 해서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술코드 N01244 혹은 어떤 절제라는 문구로 인해서 매수를 정말 돌려냈으면 그러면은 질병수습이랑 피부질환 수습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M사 같은 경우는 피부질환 수습비가 100만원까지 있었어요. K사는 30만원까지 있었고요. 그러면 합치면 13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은 정말 티눈을 위해서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30만원을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티눈을 인해서 수수비가 지급이 될 수가 있다. 단 수술 어떤 시술이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이 된다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약관은 2009년도에 FC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너덜너덜 걸레가 되는데요. 제가 이 약관은 제가 달달달 머릿속에 애웠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을 알아야 저희의 적은 보험회사잖아요. 고객이 아니고 가입자분들 점입고 가입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되면 고객한테도 저희가 너무 신뢰가 깨지고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와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드리고 관리 잘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질병수수비나 피부지한수수비가 1회당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작년까지 그렇게 되는데요. 질병수수비에는 또 약관 문구가 새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두가지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에는 한가지 수수비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뜻은 뭐냐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냉동이나 아니면 전기소작소이나 아니면 레이저나 이 세가지나 두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가지 수수비만 지급이 되는 걸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가지 이상의 종류의 이상의 종류.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말기에 엊그저께 오른쪽 발바닥에 티눈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오른쪽 발바닥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1회당이기 때문에 지급이 돼야 됐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365일 안에라는 문구가 있어요. 365일 안에. 그러니까 365일 안에 두 번 했어도 한 번밖에 지급이 안된다. 보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관에는 이렇게 안나왔거든요. 말씀대로 365일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는 한 가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청하신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레이저나 냉도 두 가지 하면 한 가지만 종류만 나온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365일 안에서 너가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같은 부위에서는 한 번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금상원까지 민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한번 떠보고 고객이 수긍하면 한 번만 지급을 해주고요.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건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나오는 거고 일 회당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꼬를 잡잖아요. 아니면 클레임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을 해줍니다.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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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 약관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다시피 365일 안에 두 종류 했을 때는 한 가지 수술은 수술은 말 그대로 동시에 두 가지 했을 때 한 가지만 지급이 된다는 거고요. 두 종류 이상은 이거는 365일 안에 한 번만 나온다고 그렇게 우기는 건데 보험회사는 절대 저희랑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 거의 100%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많이 싸우는데요. 제가 참교육을 많이 시켜줬죠. 여기까지 제가 질병수습이와 피부질환수습이 치눈치료하면 130만원 지급이 된다.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